몇 개 나왔어요? 지금? 넷다,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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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여덟 줄 나왔고 계속 나올 거예요 예이, 파이널이 여덟 줄? 파이널이 Thank you for waiting Here it is Have a great day Have a great day I'm just gonna look around a bit, thank you 결제 된 거죠 이거 세 개 주세요 김밥 세 개 혹시 백 필요하세요? 네 41종 부족이니까 수고하세요 네 밥이 금방 이렇게 되네, 밥을 또 해야 되네 또 저거 이렇게 넣고 지금 밥을 또 해야 돼 또 해야 돼? 오케이 이게 지금 밥 한 통이 다 된 거야 좀 질게, 밥은 오케이 이게 밥이 좀 질어야 되는 게 그래야지 이게 뭉쳐 그렇지, 맞아 확실히 질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도전 응 지금 그때 손님은 어느 정도 일단락 됐어 아, 그래요? 응 밥 있는 거까지 말까요? 응 이것만 미씨야 9시 31분 조용히 들어가 10시 30분 10시 30분 2분 2분 3분 오, 하얗게 불을 태웠다. 괜찮으세요? 응. 와. 폭풍이 지나갔는데.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갔어. 또 지나갔는데. 무엇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건지. 나는 저기 자연스럽게 앉아있더라고요, 저는. 김밥 말고?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게. 김밥을 중간에 어떻게 싸니까. 그러니까. 난 지금 김밥 한 줄도 못 말아 보네. 일단 한 줄만 좀 먹어봐요. 저 먹어볼게요. 저쪽에 있어. 먹어도 됩니까? 그럼 당연히 있어. 저 키친타월에 덮여있는 거 먹어봐. 못 가겠다, 여기. 하하. 이거. 이거 누가 한 거야, 이거. 나 아닐걸? 나야? 아, 나야. 너무 멋있지. 이렇게 밥 많이 씹어 놓으면 안 돼. 이게 초장이야. 저희 먹으려고. 초장이야.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맛이 중요하니까요. 밥을 좀 더 질게 해야 되고. 물 줘? 응. 일단. 일단 너무 커. 할 수 있어. 이거 실패작이라니. 그리고 일단 좀 퍽퍽해. 아, 맞아. 밥이 퍽퍽해. 맞아. 밥이 퍽퍽퍽해. 밥이 좀. 어묵 맛 이거 아니야. 어묵은? 더 양념이 돼 있어야 돼. 돼 있어야 돼. 좀 아쉽다, 이거. 이건 실패작이야. 판매가 된 거는 괜찮아. 이게 처음 싸보는 거라. 이제 시행착오 겪었으니까. 그러니. 도와주는 일만 남았다. 그럼. 당연하죠. 상상을 해보니까. 저거는 어떻게 뭐. 경호요. 꺼줍자가. 경호요. 꺼줍자가. 어우. 나 왜 이렇게 놀래냐. 면적이야. 인기척 좀 하고 와. 이거 랩핑하면 된다는 거죠? 지금 밖에 김밥 있으나? 네, 몇 개 있어요. 다섯 개? 이거 싸서 나가면 일단은. 일단은. 될 것 같아요. 그치? 근데 이게. 저기 10시 반에 적어놓은 거란 말이야. 저거 이제 지우면. 저거 지우고. 이제 이거 나갈 때. 시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기준으로 또 2시간 뒤로. 먼저 나가야 되는 거. 선입 선수로 할게요. 그렇지. 너무 며칠 수가 없는거예요. 그치. 좀 이제. 저도. 큰일. 이쪽으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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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원장님이 방식이 왔어요. 그래서 10일에 일어났어요. 그 후에, 그 후에, 그 후에, 왜요? 여기가 새로운 식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스피스lamia에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곳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여기가. 그리고 여기가. 그리고 여기가. 내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한 번에? 여기. 김파. 네. 이 곡이에요 아 I'm short too 쟤? 2 more? 2 more baby 2 more You got 2 more and I got to get some sodas sodas? What kind of soda do you want? 물 cargo team 과 WORLD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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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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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빨리. 너무 맛있어. 조금씩 먹으면 좋겠네요. 그거만? 아니, 2개 더. 2개 더. 2개 더? 오케이. 자, 가자. 이거 되게 맛있겠다. 이거 또 먹어봐요. 그 구화바. 어, 야. 어, 야. 냠냠. 냠냠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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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햠냠. ok, 19... 아, 9. quick cut. ok. maybe the 김밥 taste is a little bit different because we made it ourselves today. ok. but, we put it in lots of love. ok. more special. that's alright. please enjoy it. yeah, we're very adaptable. we... you found here, honey. 안녕! 여기 stars이 맛있게 잘라고 싶어요. Saffron direkt값! 맛있게 잘라줬어요. вой Fields. 요끄끄끄끄게 만들어 주세요. 잘 어울릴게요! 너무 재미있어요 너무 재미있어요